자 오늘 와 본 곳은 어디죠? 네 오늘은 을왕리에 왔습니다 을왕리요? 여기 자주 오셨나요? 아니요 여기 뭐 먹으러 온 거예요? 네 오늘 을왕리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아 조개구이요? 우리 옛날에 조개구이 하는거? 노~~ 여기는 소래포구 아 여기는 다른 데죠? 네 걱정 안 하셔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호갱전문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조개구이를 먹어 보러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을왕리를 달려가 보고 있는데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바닷가라 대학 시절 때 엠티나 또는 친구들과 많이 놀러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곳이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라서 배 시간이 끊기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썸타는 남녀가 가면 가족이 돼서 나온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뭐 이제는 다리가 생겨버려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구요 혼자야? 어 아직 심질이야 여튼 저튼 부튼 지금 이곳을 가는 이유는 바로 예전 소래포구 영상에 어느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한 댓글 때문인데요 대체 얼마나 재밌는 곳이길래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을왕리 조개구이는 과연 어떻게 나오고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방문해봤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한 왕산 해수욕장인데요 주말 서울 기준 1시간 20분에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신식건물이 많아지고 바닷가 근처의 관광지라 그런지 식당들 대부분이 조개구이와 해집인데요 조개가 많이 나오는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리필 조개구이집은 안보였습니다 저희는 미리 인터넷을 서칭해 아주 평이 좋은 한 조개구이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아 왠지 제대로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자마자 시청자분의 댓글처럼 아주 재미있는 가격대였는데요 무한리필이 아님에도 기본 조개구이는 6만원 세트 구성에 따라 18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개와 전복 구성의 커플 세트를 주문해봤고요 주문하자마자 바로 가리비가 치즈와 날치알이 화려하게 플레이팅되어 나왔고요 엄청난 치즈 무덤 속에 고이 잠들어있는 기조개도 나왔습니다 이 반찬은 몸에 좋은 야채, 해초명, 혼옥수수, 고추저림 등이 나왔고 혼옥수수를 많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번개탄처럼 보이는 불을 세팅해주시는데요 도시락은 치즈개예요 네 뭐 잘라 드릴게요 네 치즈 다 녹은 다음에 드시면 되세요 양념은 다 되어있어서 포장은 안 넣으셔도 되시고 이 조개는 물이 있으면 확 튀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메모이시면 튀겨지면서 이 짤 치즈가 있어요 떨어지면 뒤집어도 30회짜만 주시면 되세요 고개는 모듬으로 나와요 조금만 주셔도 돼요 소래포고보다는 나와봐요 80 확실히 플레이팅된 비주얼만 봐도 예전 소래포고의 그 식당보다는 나와보였는데요 가격면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그보다 못하면 당했다라는 생각에 기분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뭐 당연히 조개가 신선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차별성에 있다면 알이 들어가 있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입안에 즐거움을 줬습니다 가리비의 초반러시는 입 짧은 그녀에게도 충분한 만족감을 준 듯한데요 첫 번째 판이 다 끝나갈 무렵 전복과 모듬 조개의 구성이 그릇 한가득 나왔습니다 일단 남은 가리비와 용암처럼 끓고 있는 치즈 지옥소기 키조개를 입속으로 구해줬고요 그냥 맛없으면 안되는 조합이라 맛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기 전에 조개들을 세팅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오이도 갔을 때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장난 안나왔네 돈 많아 뭔가를 생각하면 똥치 참팡이네 하도 조개 구이는 우리가 뭐 한입일즘만 다녀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네 그런거야 조개들이 크기가 상당해서 익히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긴 했는데요 조금 익히는 데 시간이 여튼 조개들의 크기도 상당히 커서 좋긴 했는데 워낙에 껍데기가 부피를 차지하는 아이들이다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양적으로의 만족감은 솔직히 느끼질 못했습니다 양이 너무 아쉬워 또 2배 넘게 먹어야지 이제서야 왜 해초면이 있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양이 모자란다면 먹어줘야 합니다 요거 한번 먹어봐요 해초면 요거 살 안 찌는거에요 데이트 오신 커플분들이 해초면을 먹고서 데이트를 하라는거지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 무슨 말이야 샤넛말 좀 하지마 내가 가만히 보니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초장이나 간장이 따로 있어도 조개들의 운명은 이 치즈 초장 지옥으로 직행되는데요 뭐 이게 가장 맛있는 조합이죠 여기 치즈 초장도 한번 해봐요 치즈 초장? 5천원입니다 5천원 조개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짠맛 때문에 치즈 추가를 해봤는데요 보통 2,3천원이면 치즈 추가가 되는 곳이 많은데 역시 을왕리 프리미엄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칼국도 시켰다고? 따로 5천원이라 조금 세긴 했는데 이왕 먹는거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 처음 토핑된 치즈보다 늘어나는게 좀 짧아진 것 같은데요 이게 입안에 미션에서 엄청나게 남겨야 된다? 되게 특이하네요 치즈의 식감이 너무 이질감이 있어 여러 방면으로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방문한 날만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된 치즈는 모조 치즈인 것 같았구요 먹어도 문제는 안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석화까지 마무리로 잘 먹었구요 확실히 땅콩같이 껍데기의 존재감이 엄청난 조개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긴 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조금 시간차를 두고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호박과 당근, 조개가 들어간 일반적인 비주얼의 칼국수였고 양은 2인분 정도로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일단 면은 일반적인 두께의 칼국수면이었는데 직접 면을 뽑으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느낌의 칼국수였습니다 어떤 맛인지 딱 알았나 이건 정확하게 알아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칼국수 조그마한 거 파는 거 있잖아 그거 맞아요 자연신화적인 뭐 성능 잘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그냥 칼국수야 이게 얼마라고 나 참아 난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조개구이집들 중 가장 비싼 11만 천 원이 나왔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가격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이 작아 조개는 근데 되게 다 크더라 그래서 먹을 때 식감 같은 거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또 와볼만 해요 아니 뭐든지 식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내가 다음에 이 집 또 올까? 안 올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조개구이는 또 1년에 한 몇 번 먹겠어요? 아니 근데 봐봐 저번에 오이도 갔잖아요 영상에 있지? 오이도 같은 경우 또 가자 그러면 또 간다니까 조개구이는 무조건 무한립빛집 가는 게 답인 거 같아 자 오늘은 소래포구 조개구이집보다 재밌다는 청자분의 제보를 받아 을왕리 조개구이 유니버스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솔직히 알고 간 거라 그 충격은 덜했지만 저희가 방문했던 집이 그나마 이곳에서 가장 구성이 괜찮다고 하는 게 더 충격이었고요 바닷가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부산의 수민이네나 예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오이도 역시 바닷가 앞이지만 이정도의 프리미엄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니 감사합니다.